오늘은 스타벅스 윈터 캠페인 영상을 촬영한 날입니다. 녹색 입고 하찔어. 그래서 커피도 스벅만 갑니다. 진짜예요. 아닐 때도 있어요, 사실. 시킨다고 또 열심히 한다? 1절만 하세요, 1절만. 맛있어. 진짜 처음에 찍는 게 이것부터. 이렇게. 아, 이게 왜 트리 옆에서 찍는 거예요? 아, 이게 왜 치유야. 진짜 편하게 한 번 봐. 이거 진짜 편하게 한 번 봐. 아, 이거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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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아, 이거 지금. 아, 이거 지금. 네. 귤 맛이 좋네요. 귤 괜찮아요, 맛있어요? 네, 맛있습니다. 굴이 몇 개나 드셨어요? 귤 한 4개 먹었어요 자, 귤을 다 주세 자, 랩팅! 액션! 자, 랩팅! 지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휴식하는 것 같네요 자, 랩팅! 자, 랩팅! 자, 랩팅! 자, 랩팅! 누군가 춤 보여주시나요? 날 안 해줘 아, 랩팅! 이 랩팅! 랩팅! 아, 랩팅! 아이, 랩팅! 랩팅! 치즈 펜팅! 파이팅! 펜팅! 그래서 저는 힝팅! 랩팅! 랩팅! soda 이제 네 지금 1% 남아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근데 뭘 말하죠?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다 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촬영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스타벅스 자주 갈 것 같고 네 아무튼 스벅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쁘게 나오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헤어, 메이크업 스타일링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감독님이랑 스태프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퇴근!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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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